오늘은 심각한 대한민국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찔리는 남성분들은 한 번 자신의 연애를 되돌아보시면 감사하겠네요. 한 남성이 밥값 때문에 현타가 왔다는 글을 작성합니다. 밥값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온다 매일매일 한 끼에 15만원 20만원 먹는 것 같다. 다음에 너도 밥 한번 사달라고 말했다가 서운하다고 헤어질 뻔했다. 논리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밥 사주는 거 거짓된 맘으로 낸 거냐 네가 자발적으로 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 실망이다. 내가 너를 만나는 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돈 내라고 하니까 불안하다 불안함을 느끼게 하지 말아라. 그동안 서울에서 송도 데려다 준 것도 기름값 아깝다고 생각한 거냐 실망이다. 앞으로 너에게 뭘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받고 만날 수 있냐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의 논리를 적어놓고 여친이 친구랑 톡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네 남친 매일매일 밥값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살았냐고 소름돋는다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나도 엄청 서운하더라. 나는 좀 억울한 게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서 해준 거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같이 돈 쓰자고 부탁한 게 그렇게 서운한 일인가 싶다. 나는 서른들이고 여친은 서른인데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겠지?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남성이 있죠. 그리고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저 발언을 알아보자면 데이트 비용 자발적으로 10대빵 내는 놈 특징 말해보자. 데이트 비용 자발적으로 내는 게 제정신이고 얻어먹는 남자치고 제정신인 놈 없었어. 약간 돌쇠 스타일이고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자 말 잘 들어서 컨트롤하기 쉬움. 나 알바할 때 보면 남자 외모 괜찮은 사람이 더 잘 사더라. 오히려 도태가기고 헐려치니 왜 있지 싶은 남자들은 여자 보고 돈 내게 만듦. 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남성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여자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을 설명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여성들은 남자를 돌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를 서울에서 송도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당연한 돌쇠 노예. 여자 말을 잘 듣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노예처럼 잘해줄 남자라고 여자는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인데 여기서 남자가 갑자기 돌쇠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있는 남자처럼 더치를 하자고 말하면 여자는 자신이 그려놨던 미래 계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마님 생활을 꿈꿨는데 알고 보니 노예인 줄 알았던 놈이 인간이었다라는 불안감에 빠지는 거죠. 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여자들이 더치하는 남성들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알 것 같지 않습니까? 나한테 밥 사달라고 말하면 뭔가 돈 쓰기가 싫어. 지금 남친은 동갑인데 초반에 돈 많이 쓰는 것 같더니 2년 지난 뒤인 지금은 돈 안 쓰더라. 저번 주에 남친이 나에게 돈 많이 썼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고기 사줘 파스타 사줘라고 말하는데 존나 사주기 싫음 라고 말하는 여성의 어이없는 마인드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렇게 사달라고 말하면 정 떨어질 만하고 남친이 핫하치 남자 같네 라는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죠. 데이트를 남자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여자와 함께 했을 건데 어째서 돈은 남자만 다 내야 하는 걸까요? 그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누가 내린 겁니까? 남자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돈 많이 쓰고 나면 한 번쯤은 여자에게 얻어먹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? 여자인 친구들에게 돈 쓰는 거나 엔빵 하는 건 안 아까운데 왜 남자랑은 더치만 해도 돈이 아깝다고 느끼는 걸까?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은 잘못된 게 아닐까요?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겼으면 당연히 돈도 같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계산적이라고 뒷담을 하는 건 예의해서 어긋난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. 남성분은 부디 철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고 조금은 성숙한 여성들과 결혼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. 부디 자발적 돌쇄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으로 국밥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달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으로